아유 누가 이렇게 재밌게 놀았대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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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질러피났구만 이거는 딱 보니까 우리 행복이구만 아유 청소를 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날까 응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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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 탈취제나 방향제랑은 전혀 다른 새로운 느낌이에요 냄새의 원천을 분해하기 때문에 오래된 냄새도 확 잡아줍니다 냄새의 원인은 번식하는 세균이에요 우리 강아지들 털 속의 피부나 강아지들 침이 묻은 곳 그리고 배변 장소에는 세균이 번식하기가 쉬워요 바로 그런 데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이 제품은 탁월한 탈취력으로 집안에 있는 불편한 냄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우리 반려인들은 탁가도 탁가도 우리 강아지들 흥아냄새, 쉬아냄새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특히 이 제품은 암모니아 분해력이 높아서 오줌 냄새를 효과적으로 잡아줍니다 너무 좋죠? 그리고 친환경적인 미네랄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에게나 강아지에게나 보호해야다고 나와있네요 사실 이 광고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업체들을 전부 지원을 받아 돕는 회사로부터 들어온 광고예요 좋은 목적으로 일하시는 곳이라 저도 돕는 마음으로 진안하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펜마프라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아 누가 보면 둘이 부부인 줄 알겠어 둘 다 시컷인데 남집사는 왜? 아이 귀여워 귀여워 그같이 아 귀여워 침을 흘렸어